강추위 속의 경북 동해안에도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적설량은 1에서 10c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한 눈구름이 남부지방으로 남아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눈구름대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늘 밤사이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만큼 눈이 녹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포항과 경주 1에서 5cm, 영덕과 울진은 5에서 10cm에 꽤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일 종일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많은 곳에 최대 2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4도에서 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 정도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내일도 흐리고 강한 눈바람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도에서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늦은 밤이면 전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안인 내일까지도 강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